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혼자 남겨진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전국 최초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광주시는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480시간에서 48시간이 늘어난 총 528시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